맨 끝에 바까지 딱 먹고 나면 점점 나난해지를수록 뭐가 나오니까 배가 점점 나오죠 임신 2개월 3개월 4개월 나중에 쌍둥이 배같이 배부른 이유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술을 드실 때 안주를 갖다 적당히 먹고 알코올도 칼로리가 있다 이걸 명심하셔 가지고 적당히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한 거는 이제 알코올이 작용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알코올을 갖다 여러분이 드시게 되면요 아까 그 소장에서 흡수가 많이 된다고 그랬는데 알코올을 드시게 되면 우리 소장에서 비타민 B군을 흡수를 해요 비타민 B군은 왜 중요하냐 비타민은 저희 몸에서 절대 생성되지 못하는 게 99% 이상입니다 비타민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시죠 자동차의 윤활류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동차의 윤활류가 없어지게 되면은 처음에는 문제가 뭐가 되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점점 점점 지나게 되면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나중에는 엔진이 망가질 수밖에 없죠 바로 그렇게 역할을 해주는 매끈맞게 해준 거 여러분이 이거 문을 열 때 삐그락 거리잖아요 거기에 기름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비타민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처음에는 못 느끼다가 조금씩 조금씩 지나면 뭐가 생기느냐 몸도 피로를 느끼고 두 번째는 탈모도 올 수 있고 세 번째는 면역도 떨어지고 즉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고장 날 수 있게 만드는 게 비타민 B 부족인데 알코올이 그걸 꽉 잡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흡수하게 잘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흡수를 막으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알코올이 분해될 때 주로 간에서 많이 대사가 되는데 그 분해될 때 그걸 필요로 하는 게 뭐냐 바로 비타민 B하고 비타민 C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하고 비타민 C가 없어지게 되니까 피부병도 잘 생기게 돼요 알코올만 먹게 되면 또 뭐가 생겨요? 머리도 아파요 겉만도 잘 생겨요 두뇌 질환도 나빠지기 때문에 두뇌 질환도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게 알코올을 드실 때 이런 흡수가 잘 안 되는 거라든지 알코올이 분해될 때 필요한 B군이라든지 C군이 없어야 되나 꼭 명심하시고 그거에 대처해서 안주를 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타민 C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스트레스 비타민, 면역 비타민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비타민 C를 많이 필요로 하고요 또 왜 면역 비타민이냐? 우리 몸에서 백혈구라고 균이랑 싸우는 게 있어요 그 균이 바로 필요한 게 백혈구에 필요한 게 바로 비타민 C이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떨어지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질병이나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코올을 드셨을 때 여러분들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그 영향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먼저 술을 먹으면 우리가 기분도 좋아지고 해롱하롱해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두뇌에 작용하는 겁니다 중추신경계라고 그럴 수 있죠 바로 두뇌에 작용하는데 음주운전자의 우리가 통계를 내봤더니 무려 35%가 블랙아웃이라고 그러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 날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자기는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되게 혼났어요 왜 혼났냐? 카드값이 갑자기 나간 거예요 왜? 자기 기분이 좋다고 딱 긁었어 생각이 안 나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되게 혼난다 이게 바로 블랙아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알코올을 드시게 되면 잠을 푹 자고 같은데 반대로 REM 슬립이라고 해서 푹 자는 잠을 잘 못 자게 돼 있어요 잠은 푹 많이 잔 것 같은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더 피곤한 거예요 푹 못 자기 때문에 알코올을 많이 드시는 게 좋지 않고요 잠자다가 술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화장실 가죠? 소현멸을 가지고 왜? 알코올을 인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또 깨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잘 못 자기 때문에 많은 알코올을 먹게 되는 것은 수면부족을 일으키게 되고요 수면부족은 또의 문제가 뭐냐 우리 몸 속에서 혼몬 중에서 면역을 익히게 도와주는 혼몬이 두 개가 있는데 두뇌 하나는 성장 호르몬이 있어요 애들 때는 키 큰이지만 어른에서는 노화 방지하고요 면역 증강에 도움이 되는데 성장 호르몬이 잘 때 나오거든요 어떨 때? 푹 잘 때 나와요 또 한 가지는 멜라토닌 호르몬이라고 숙면 호르몬인데 이것도 역시 잘 때 나오는데 이게 나와야지만 우리가 면역을 증가시켜주는데 이게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아시지만 술 먹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걸을 때 삐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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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판단력이 느려지죠 운동도 감소하니까 그래서 술 먹을 때 절대 뭐 하면 안 되죠? 운전하면 안 되죠? 판단력이 감소되고 운동력이 감소하니까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갖다 많이 드시게 되어야 되면 갑자기 그 다음 먹고 속 쓰려요 위도 아프고 식물도 막 올라오죠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위를 자극해서 우리가 위염이나 식도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어느 게 많이 생기느냐? 폭탄주가 많이 생깁니다 왜? 폭탄주에는 모두가 그랬죠? 바로 가스가 들어있잖아요 탄산음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식도염이나 위염을 많이 시킬 수가 있고요 또 영유성 식도염이 계속될 경우에는 오래되게 되면요 식도가 찢어져서 식도에서 염증이 생겨서 그것이 식도암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코올을 많이 드시게 되면 잘 생길 수 있는 병 중에 뭐냐? 급성 최장염이라고 했어요 최장은 어디 있냐면요 명치에서 명치가 있고 그 밑에 위가 있고 그 밑에 최장이 있는데 최장이 등뼈 위에 있어요 최장염이 생기면요 등부터 앞으로 아픈데 진짜 무지무지하게 아파요 너무너무 아픈 위경염보다 더 아픈데 급성 최장염의 경우에 있을 때는요 그냥 만약에 집에 있을 경우에는 최장이 소화액이 나오는데 소화액이 굉장히 독하거든요 고기도 녹여버려요 뱃속도 어떻게 돼? 녹여서 구멍이 날 수가 있어요 급성 복만으로 가게 되면 목숨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 배가 갑자기 너무 아픈 등이 아플 경우에는 꼭 최장염 검사를 가서 치료해야 돼요 입원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왜? 급성 최장염 걸리면 음식을 못 먹어요 거기다 호수 꽂고 있어야 되거든요 꼭 명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아시는 거죠 술 많이 먹으면 뭐가 생겨요? 간에 지방이 끼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간이 커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간땡이가 보여요 간땡이가 붙습니다 간이 커져요 지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심해지면